운소 오랜만에 한티스트 제대로 했어 빈틈 없는инtor 가자 오 비가 하늘에 이렇게 뭔가 올 것만 같은 그런 하늘이네 오늘 텐트를 두 개를 쳐야 되니까 서둘러 쳐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? 팩트커피들부터 처음에는 이거 치는데도 어려웠잖아. 아니야 무슨 소리야. 팥에서 두셔가지고 책을 30자리로 바꿨어. 오 금방인데. 안녕하십니까. 여기 있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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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주에 갔다가 부서와가지고. 좋았어. 좋았어. 이렇게 콜러가 있어요? 다 아이스버스인데. 운동이 되는 거. 와 이런 건 웬만하나? 와 이건 좋네. 우와 의자 많다. 우리 여덟이가 의자 많네. 여기 안에다 치는 거야? 여기 안에다가 두 개를. 여기 침실 하나. 그럼 두름이 되는 거지. 이거 볼 때기 어렵다. 내가 죽여봤겠는데? 이거 마지막으로 하세요. 여기서 다 결합해놓지 말고. 어 주고 와 나한테 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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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밀어. 쭉 밀어. 밀어 밀어. 오케이. 밀어 밀어. 밀어 밀어. 밀어 밀어. 됐어. 밀어. 이건 어디다 걸어. 밀으면서 안쪽으로. 이쪽. 어. 자. 그리고. 들어서. 옆으로 케이지 한번 붙이세요. 됐어. 됐어. 여기가 이제 자는 곳이죠? 어. 자는 곳. 좋아. 여기서 잘 거야. 꽉 찬다. 꽉 차. 이건 뭐야? 난로? 이건 뭐야? 에어약트? 에어메트. 에어메트 얘기야? 어. 세은 아빠는 뭐 이거 뭐. 뭐 뭐 뭐. 세은 아빠가 가져가면 되니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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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형. 이런 걸 또 선물로 그냥. 진짜 갈았다. 엄마랑은 여기서. 푹신하게 자고. 우린 여기서 살 거야. 너네 너무 좁지 않냐? 안 좁아. 4명 충분해. 솔직히 금방금방 뚝딱뚝딱 자라. 그럼 엄마. 걷을 때는 얼마나 일이 많겠지? 이거 특별히 처음이니까 푹신푹신한 거 깔아줬어. 한 번 신발 벗고 들어가 볼래? 이거 여기다 까면 돼요? 이거 우리 거 같아. 이거 우리 셋 하고. 에어약션이. 이거는 저기 거. 이걸 좀 펴줘야지 안 되겠어. 이거. 이거. 꼬부를 해놨어 자기야? 다시 꼬부를 해놨어 자기야? 다시 꼬부를 해놨어. 다시 꼬부를 해놨어. 아 그래? 그렇구나. 이거 우리 처음에 샀던 침낭이 아직도 쓰고 있어. 8년이 넘어가나? 이거 연세가 좀 되네. 우리가 말한 베개는 이건데. 이 베개가 진짜 편하거든. 근데 부피가 커요. 햄빙 오니까 어때요? 햄빙이 좋아. 여기 나무랑 빛날레 손까지. 사진 찍었어. 와 고생하셨네 와. 반압이 엄청 크구나. 이거는 통닭 한 마라도 들어갈 것 같은데. 저희 영상 보면 통닭 여기 여기다. 상자 타러 먹어. 아 이제 좀 정리가 끝났네. 이게 언제 거라고? 형국은 다시 5년이로 다시 2년이로. 저렸듯이 했네. 아 잘 맞지. 이 반압이. 난 이게 제일 좋아. 다 들어갔는데. 와 알겠다. 딱 그냥 쥐어먹고. 이게 좋아. 내 반압이 되게 좋아요. 뿌려줘야 돼. 뿌려줘야 돼. 아 밑에가? 진짜 맛있어. 이거? 맛있어. 바지약 좋다. 이거 해감도 한 거예요 그러면? 오 어제. 나랑 같이 고생 많이 했어. 형은 뭐 안 한 거 같은데? 아니야. 모덱 맛있네. 너무 많이 먹었네. 이거 해 볼까? 피끼를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. 맛있게 굴려. 오류가 엄청 많아 우리. 올리브유 주세요. 뿌려주세요. 올리브유를 이렇게 아낌없이. 아낌없이. 진짜 아낌없어? 여기도 발라. 옆면도 바르고. 그거도 바라도 되지. 다 발라줘. 적당한 소금. 오케이. 잔디 잔디 잔디. 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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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디. 이제만 10분에서 30분.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굽자고. 그럼 시즌이 뭐하러 한 거야? 조금만 있다가 굽자 그럼. 비 소리 좀 들르면서. 왠지 그때처럼 됐겠다. 노노노. 고기 좀 만들었어. 오늘 이렇게 좀 덥을. 여지말이래. 뭐고기 먼저. 자 줄기꼬. 으으으으으으응.. 여기 요기요. 요 틀라아! life하고 securing. 주기시리하십니까. 2.. 셋. 자, 버럿 넣었네, 버럿 아, 바깥건리도 이렇게 좋네 바깥건리도 이렇게 좋네 바깥건리가 돼 나와 아, 가인은 다 있잖아 네? 아, 이거 있어, 제가 자, 이거 있어, 괜찮아 자, 오케이 자, 꺼 레스팅? 레스팅 잘하네 오, 배수가 맛있겠다 자, 레스팅 해줄게요 이 시간 동안에는 야채를 볶아요 원래는 이게 직화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비가, 날씨가 너무 안 좋아지네요 자, 됐습니다 자, 이거를 잘라보자고 오, 비가 또 오기 시작하네 맛있게 이거 딱 제대로 보여줬다, 이거에 완전 진짜 이건 빠뜨라 다들 구경하고 있어 오디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지 그게 빠져들어요 빠져들어요 오, 잘 잘랐다 예쁘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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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졌다 이런 거 먹으면 다른 거 못 먹겠다 딸기? 응 맛있어? 응 띠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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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이걸로 박아버릴 거 아니야? 어? 헉 아, 왜냐면 아, 그래 바람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비도 많이 불고 바람도 불고 물 한 개 불쇄자지 물 한 개 불쇄자지 눈이 불쇄자지 아, 졸렸다 아, 졸렸어 아, 졸있어 전체적으로 있어? 조필하면서 madam stool기야 끝나 브라스 물기 잠시 후기 공유티비 음 맛있다 마크게 시원하고 맛 오우! 시원하니 맛있네! 역시 비올 땐 그래도 부침개가 맛있긴 하네 비올 때 부침개가 맛있긴 해 맛있다 엄마는 술도 못 먹는데 맛있네 고급도 먹어 막걸리에 파전에 짭짐해 이거 엄청 많이 엄마 외보를 좀 봐야 되나? 길게 해 볼 정말 안 했지? 응? 정말 안 했지? 응 엄청 많은데 바람까지 넣어봐야 돼 괜찮겠어? 응 우리 잠 잘 수 있을까? 응 이거 허구용콩 안 넣어서 응? 허구용콩 너무 많은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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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민 고마워 고마워 오우 이리 до 먼저 들어가, 먼저! 따뜻하고 귀엽네? 따뜻하니까 진짜 좋아! 따뜻하니까 이것도 다리도 더 유연하게 정리했지. 와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, 세상에. 저 끝까지 보이네? 깨끗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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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너무 잘 찐나는 것 같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기서 안 말랐네 여기서 안 말랐네 쉿 이거랑 의자 난로라 파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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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렇게 먹어야 돼 원래 오졌다 파프리카 cop 오지 들어가 고생해. 아니 형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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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봐라 아이고, 아이고 감사합니다 찌릿찌릿 찌릿찌릿 어, 맛있다 맛있어? 아우, 맛있다 이거, 이거 맛있다, 맛있다 너무 기가 막히다 기름 걱정 안 하고 먹는 게 너무 편하잖아 어? 하하하하 기름을 해야 돼, 인데 아우, 뭐야 이거, 뭐야 다들 아, 그래, 어? 이게 진짜, 양파 튀김 빨리 빨리 와 오, 맛있어, 자기야 아, 양파 튀김 누가 배고 오다고 했어 누구인가 한 마리를 못 할래? 이거 안 먹고 왔지, 진짜 첫 발 써냈다 아, 그럼 고기 많이 사왔는데 큰백 나왔으면 고기 또 많이 먹어야 돼 응 맛있어 맛있어?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, 좋거든 분위기의 아주 맛있다고 하니까 그럼, 좋네 늘 먹는데도 맛있어 바람 봐라, 바람 봐라 우리도 풍경한다 했을 때 한 번씩 한 번씩 하면 돼 한 두 번씩 따라가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따라가면 아이고 아이고 가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엉덩뛰기 힘들어 자, 일단 스트레스 정리해보자고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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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